안녕하세요 여러분, 변뱀입니다. 오늘 제가 무대 의상 룩복을 촬영하러 왔는데 촬영하는 김에 의상들의 스토리 아니면 포인트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이 너무 짧다고 많은 분들 아쉬워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 무대 의상들로 비본 이동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타일리스트 동작으로 바꿀게요. 네, 일단 순서대로 제가 뭘 입었었는지 여러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워낙 너무 많이 봤죠, 이건 많이 있기도 했고 제가 뮤직비디오에 있는 의상들 중에 제일 좋아했던 의상이고 의상들 보면 다 리본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의상들 중에서도 리본이 제일 크고 그리고 다들 이걸 점프 수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빠름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트 자켓 같은 건데 제가 이 바지 안 이렇게 넣으니까 점프 수트처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쇼케이스에서는 또 이걸 갖죠. 이거 많은 분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일단 이 의상은 젠드로 지너스 룩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을 뭐 가리지 않고 둘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시대에는 또 뭐 그게 유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안에는 시스로 돼 있고 약간 인터넷 쇼핑 소개해준 것 같아요. 이게 리본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두께. 편안하고요. 어쨌든 두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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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묶어가지고 네, 뒤에 리본이 나오는데 그리고 올 끼니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반바지에 앉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반바지 그럼 죄송한데 무대에서는 입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바지로 버전 2가지 그리고 첫 반 엘 가운데 아래로 묶었다고 많은 분들 제가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해외 분들도 그렇고 뭐 한국 분들도 그렇고 이거 나오는 순간 다들 오, 오, 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이 수트 세트를 최초로 묶었다고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네, 뭐 워낙 그런 좋은 브랜드 느낌 때문에 재질이 너무 좋고요. 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몰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이 의상 편점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약간 그 니트 민소매인데 약간 간지러운 재질이 뭔지 알죠? 간지러운 재질? 근데 있다보면 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뮤직뱅크인데 오이 뻗죠. 이거 공개했던 사진 중에 이 작장의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했었거든요. 이거는 그 패턴 자체가 되게 특이한 안에는 재크턴이고 이번에 여러분 워낙 색감이 좀 쨍하고 또 그 강조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들고 왔습니다. 첫 주의 마지막 인기가이 네, 이것도 많이 봤죠. 뮤직비디오를 이 의상이 반응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얘를 묶으면 되게 귀엽고 풀고 입으면 또 약간 남성이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재밌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셔츠인데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제일 잘 맞는 의상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제 앨범 사진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대 의상인데 얘는 많은 분들 진짜 좋아했어요. 교복 갖고 제가 치마를 너무 입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줬거든요. 이덕스 보다시피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일단 핑크 사이트 체크 포인트 벅스라 이렇게 잘 길게 묶는 리본 그리고 또 심심할텐데 여기 왕 리본 하나 그리고 의치맛 이것도 퍼프 소매로 되어 있는데요. 잘 보면 망사인데 여기도 왕 리본 있고 이거는 원래 리본 여기 아니에요. 원래 리본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 리본 얇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입어봤을 때 스노우 화이트의 그 일목 난쟁이 그 난쟁이 입었던 옷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귀엽고 그리고 또 상큼한 그런 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가 제일 신었던 막방 입었던 것 때 이거는 저는 또 크롭으로 입었고 여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데님을 한번 골라드렸고 바지는 지금 없는 이유가 바지가 제 개인 바지였어요. 근데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벗은 이건데 이것도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라는 거 안에 있었어요. 데님은 원래 이 부분에 못 그렇게 생각했을까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이런 포인트 보면 그냥 보통 데님 자켓이 아니라 여기가 막 손에도 이런 것도 있고 막 좀 짤 있고 주문이 튀어나오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이쁘잖아요. 이줄전하게 활동했던 무대의상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아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내 의상 하려면 이렇게 뭐 이거는 무대에서 입질 못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무대에서 이루면 춤추다가 보면 안 될 거 볼 입술도 있어요. 원래 얘는 많이 길어요. 근데 이렇게 또 좀 플로그로 잘랐고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흰색 조금 약간 거리 같은 약간 느낌 인데 이거는 우리 회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의상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의상 제가 여기서 이제 탑 3를 뽑아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 고민이 없죠. 저는 이거 너무 좋아했어요. 이 의상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이웠어요. 1위. 첫 번째. 2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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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LV 이거 2위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입을 때 뭔가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이런 올감으로 되는 옷 디자인 많이 못 봤거든요. 독특하고 또 한 번 보면 바로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위 3위 2위 3위 어려운데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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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봤던 의상들이라서 그런지 좀 너무 미안한데 근데 3위 괜히 뮤직비디오에 내 의상이 비는 건 아니에요. 이쁘니까 저는 이렇게 세게 내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컨셉이라고 잘 봤고 원래 이 정도 있는 게 진정한 때문에 같이 진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톱3 고라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어봐야 되는데 근데 톱3 왜 고르겠습니까? 톱3 빼고 입으려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저한테 얘를 안 입어서 얘도 안 입어서 얘도 안 입어서 얘도 안 입어서 얘도 안 입어서 이렇게 세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드디어 이 할머니 밑에 옷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입고 오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여러분 입고 왔습니다. 아우 그때 활동할 때 생각나네 일단 이런 옷 보면 진짜 편해요. 뭘 해도 돼요. 완전 편하고 춤추기 딱 좋습니다. 이거 다 스판기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왕 리본 포인트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시마 입니다. 되게 입고 싶었어요. 저 시마 저 시마 좋아해요. 많이 여러분 네 그리고 왕 리본은요. 제 아이디어였는데 리본 너무 작으면 재미가 없어요. 모든 일 할 때 여러분 알죠.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게 가면 왕 리본 일단 첫 번째 의상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음 거 입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두 번째 의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리본 위치는 원래 여기 있는데 여러분 네 일곱 명의 난쟁 이쁜 의상입니다. 무대랑도 되게 잘 어울렸고 이날의 엔딩이 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딱히 특별한 거 한 건 없었는데 너무 민망해서 웃기만 했거든요. 많은 분들 그날 엔딩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의상도 근데 꽤 많은 분들 좋아해 주셨어요. 상큼하고 그리고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픽 의상인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 검은색 리본 이제 여기 있는데요. 귀엽죠? 여튼 이렇게 했고요. 다음 의상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대되는 의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준비됐나요? 다음 의상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의상입니다. 민망해. 이거 제가 왜 무대에서 안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위험한 옷이에요 이거. 너무 위험하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설마 안 입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못 입는 거예요 이거는. 봐봐요. 다 뚫려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네 이것도 포인트는 슬리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두가 아니고 슬리퍼. 바다? 바다는 뭐 노출해도 괜찮으니까 바다도 괜찮고 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무대에서 보지 못해서 일단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상을 입어봤는데요. 조금 뭐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리본이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미니 앨범 일단 제어 봤을 때 아주 즐겁고 재밌었던 그런 경험 또 그런 앨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고 근데 리본한테 빠이빠이 할 시간입니다.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리본을 끝내야 다음 앨범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리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저 자랑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평생 이거는 지우지 못해요 여러분. 지워도 깨끗이는 안 되고 첫 솔로 이만큼 있지는 않고 이 열정과 이 초심을 갖고 다음 앨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본은 여러분들 앞에서 리본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리본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주 상큼하고 신나고 귀엽습니다. 지금까지 뱀뱀의 첫 미니 앨범 리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괜찮아. 서운해하지 마. 고마워. 땡큐 가이즈. 예스. 하루에 원해. 모든 다 지게 for sure. I'll reborn. I'll reborn. Now I've come back to my spine. 두 눈에 감으면 난 feels so right. 저 깊이 찬란해진 푸른저 하늘 위로. I'll reborn. I wanna go, just wanna go Feels like I go back to seven years old See I gotta do it, I'm gonna feel it I'm gonna do it, whatever I wanna do Let me hear you say You got me, you got me Baby I want you to stay Yeah I gotta do it, I'm gonna feel it I'm gonna do it, whatever I wanna do You got me, you got me, you got me